방문 진짜 짱 좋아해요. 진짜요?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사랑은. 되게 사랑은 나왔을 때 옛날 때였을 때인데? 좋아했어요. 그때 좋아한 건 아니죠? 그때 좋아했어요. 죽었을 때?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해요. 저는 얘기 언제 하니까 되게 되게 얘기 잘하고 싶어서. 비기너기의 노래였잖아요. 그때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. 친구들한테 막 봤냐고 얘기하고. 다 질박한 친구들한테 막 돌려놓은 거야.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. 아, 최고. 너무 영광이었어. 진짜요? 진짜 영광이었어. 영광. 노래 케이크 부담스럽겠지만 좀 밟았다고 할까? 아, 뭐. 부담스럽겠지만. 진짜로. 멋있다. 너무 영광스러워.